이 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대회고 본인들한테는 올해 거의 마지막 자기 랭킹들을 결정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대회나 성적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 미국에서 비인기 스포츠에 속했던 양국. 하지만 오늘 이 대회에 무려 240명이나 출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대회로 거듭나게 됐다. 지난 7년간 미국에서 양궁 활성화를 위해 동분 서주했던 이기식 감독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런 대회를 통해 올림픽 선수의 꿈을 키운다. 대회가 끝나고 거행된 시상식.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을 꿈꾸는 선수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는 이기식 감독이다. 대회에 출전했던 한 참가자가 이 감독에게 뜻밖의 선물을 내밀었다. 한 참가자입니다. 네. 정말 최소한 날씨. 감사합니다. 고치 Lee는 훌륭한 작업을 했고 한 men의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계신데요. 그가 제 생각에 따라서 그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바로 그려진 아이지만 그는 그리스의 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아줍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이기식 감독 산속 깊이 위치한 집 덕분에 그의 아침 출근길은 늘 여유롭다 출라비스타에 있는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 이곳에서 본격적인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래전부터 그는 선수들에게 팔의 근육뿐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이용하는 백텐션이라는 기술을 가르쳐 왔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활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브래디엘은 그가 남들보다 무거운 활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감독에게 백텐션 기술을 배우면서부터였다 2010년 열렸던 월드컵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우승을 한 브래디엘리슨 그는 지난해 치러진 4번의 월드컵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자 단체팀 역시 2010년 이후 월드컵에서 4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다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었던 미국을 이기식 감독이 다시 양궁 강국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미국에서 그는 선수뿐 아니라 코치들도 지도하고 있다 4급 이상의 전문 코치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유일하게 이기식 감독이 쥐고 있다 미국 양궁계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모두 이 감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성과와 앞으로 이룰 성공에 대한 비전 때문이다 한국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감사합니다.